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작업이 1대에 또 원래 2대를 갖고 하려고 하다가 4대를 또 봉수해와서 6대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그중에 1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5대로 지금까지 아까 들어가서 지금까지 3공 지금 다 끝나고 지금 나와서 잠깐 저녁 먹고 들어오라고 해서 9시 50분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들이 이제 그 부정투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기 뭐야 그 증거로 이야기한 게 표가 붙어있는 거 덜렁덜렁 붙어있는 거 그게 있었죠? 그게 다량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쇄 전문가가 계십니다. 인쇄업을 몇십 년 동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게 이제 인쇄가 된 것인지 프린트가 된 것인지 인쇄 프린트 그러면 그게 다 똑같은 얘기 영어 번역하면 똑같은 얘기로 들리지만 최용호선이 아직 안 끝났네요.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사전투표용지는 각 사전투표소에서 인쇄기로 프린트가 됩니다. 프린트로 한 장 한 장 QR코드가 다 붙어있어서 그렇게 되는데 인쇄소 만약에 그거 그게 됐으면 부산에서 있었던 표하고 광주에서 있었던 표가 왔는데 그 두 개가 같이 붙어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전국 각지에서 온 거니까. 그런데 그게 붙어있는 것이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0장쯤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따로 분류를 해놓았으니까. 그게 다만 한 장이 나오더라도 이건 잘못된 선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장 가까이 나왔으니까. 각기 다른 형태로 붙어있는 것들이 나왔으니까. 추후에 이게 진짜 편지, 가짜 편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재료,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기계로 돌리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8조로 기억을 하는데 8조나 6조로 나누어서 그걸 세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렇게 많이들 밤새에서 내일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창작해서 앞으로 오늘 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문이 좀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이제 알려진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은 재판점 안에서만 돼야 된다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중계를 하다가 대법관께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거 중계하는 걸 그냥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제가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으로 중계하는 것은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사전 표지 QR코드를 해독을 하면 일련번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까? 네 나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나오죠. 네 또요 질문? 질문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거기서 한 얘기를 나중에 뒤집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분이 한 열서너분이 들어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을 뒤집지 못합니다. 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느냐 교수님 오셨네요. 신뢰를 쌓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뢰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요만큼의 일이 처음에는 QR코드도 다 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QR코드도 했고 다음에 오늘 전수조사를 하느냐 전수조사한다고 했고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만드느냐 그것도 해줬고 다음에 그걸 두 개를 비교하는 날짜를 잡을 것이냐 거기에도 성의를 보였습니다. 왜냐 네 명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세 명밖에 없으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요구를 했더니 우리가 지금 2부인데 3부의 예를 따르겠다. 3부의 예를 따르겠다. 3부의 예를 뭐냐면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결정 그러니까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없고 남길 수 없으니까 3부의 사례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보아서는 신뢰관계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천대역 대법관께서는 제가 그때 예상한 바대로 우리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위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성관위 측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본부자 방송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QR코드를 판독을 해보신 결과 혹시 거기에 어느 후보에게 급했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판독 안 했습니다. 그 밖에서 우리 춘종이 쪼다른 거 안 들립니까? 들린다고 제가 아까 써놨습니다. 노랫소리 다 들렸습니다. 원본 이미지 파일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이 있다고 했는데 피고 측에서는 그게 원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본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도 지금 있는 거를 재판부가 가져갈 거고 지금 재판부가 확보하고 있는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가져야 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밥을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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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방송입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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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지 여기 위에서 집회를 이제 2시간까지만 하시고 이외 못한다는 것뿐이지 자유롭게 뭐 다니시든 앉아계시든 예, 황새는 자유이니까 시민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 쪽에 집회는 이제 안shake 예 예 내일 아침에는 어느정도 융가하게 드러날 거 같아서 사 resist 제가 아무 gemeins 우려 무대보호 생산이 한 franc 바삭바삭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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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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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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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미리 있을 때 다시 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기 시민 여러분 11시 59분까지 집회 신고되어 있습니다.